이번에는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플러스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구요 지금은 채널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부분이죠 사람 친구가 아니라 기관이나 브랜드나 특정한 저같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채널 아이디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돋보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친구의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가 됩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은 카카오톡을 열자마자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다 검색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제주항공이라는 곳과 이미 채널을 추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화 창이 열리게 되고요 그 밑에는 제가 추가하지 않았지만 검색어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채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오른쪽에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모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추가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모아라는 곳에 간단한 메시지가 뜨면서 현재 친구의 숫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채널을 추가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일들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부터는 제주모아는 저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친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시 친구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친구가 있으면 새로운 친구라는 이러한 새로운 탭이 뜨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밑에 채널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새로 입력한 제주모아라는 친구가 ㄱㄴ 순으로 배열될 것입니다 추가한 것은 괜찮은데 삭제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위에 처럼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채널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 제주모아라는 곳을 다시 들어가셔서 더 이상 제주모아라는 이 채널에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라고 했을 때는 추가한 채널을 한번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나오는 메시지 채널 차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나셨을 때 차단을 클릭하시면 더 이상 제주모아라는 친구와 채널과 친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혹은 불필요한 채널들을 추가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단에 있는 QR 코드 중에서 코드 스킨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 코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채널을 플러스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채널들 역시 QR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찍어서도 친구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